안녕하세요 돼지쩡퉁입니다 돼지 꿀꿀이 전통이에요 꿀꿀 뭐야 거울이네 꿀꿀꿀꿀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마인크래프트 빛모드인데요 며칠 동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지금도 약간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해볼 맵은요 정말 진짜 같은 맵이거든요 여기 보면 초록색 초록색으로 초록색에 비춰지니까 이게 원래 분홍색인데 지금 색이 이상해졌죠 옆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하면 어두워서 안 보여요 여기는 파랑색 오! 진정하다 여기는 여기는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파랑색 빨강색 해가지고 이렇게 비치는데 와 이건 뭐야 진짜 허어 벽돌도 진정하고 바닥도 진짜 같고 바닥도 진짜 같고 다 진짜 같네 우와 그런데 요거 조명이 뭐가 다른건가 아 이거를 오! 열으니까 열으니까 밝아져요 오! 닫은거랑 열으거랑 차이가 있는거야 굉장하네 으응 진짜 차이가 있잖아 약간 어둡죠 바이러스 쪽 진짜 빨개 벌거운 것도 있고 펄운 것도 있고 여기는 바깥인가 바깥도 있고 초록색도 있고 여기는 뭐지 빌드 유어 램프 어 건설 존 건설 존이래요 아아 여기다가 남았네 램프를 만들어라 램프 하나 만들어줄지 램프 빨간색 블록 저거 빛나는 블록은 어디서 내는거야 이거 목사에 오자 파랑색 같은거 이거 목사는 다이아몬드 블록이네 빨간건 블록 레드스톤 블록이고 노란건 블록 드래곤아는 블록 달광석 오오 파랑건 청금석 에메랄드 달광석 금이랑 철은 어떻게 나오려나 금이랑 철도 한번 해볼까 금 황금 철 철블록 철블록은 왜 없어요? 철블록은 없네 뭐지 스마일 슬라임 슬라임 철 슬라임 철 황금 오 진짜 황금이다 진짜 황금이야 진짜 오 진짜 금 금 금 금 황금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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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골드 와 골드 자그런데 에메랄드는 오 이렇게 빛나고 스드블록으로 돼지 한마리 만들었는데 꼬리도 달아주고 야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돼있고 다음은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일단 마을로 돌아간 다음에 여기서 아까 여기 1위였구요 이번에는 2번으로 가볼거에요 여기는 물 속 밑에 음 바다 속 어 이렇게 되게 진짜 같네 여기 안에 물고기 보이죠 물고기가 물 속에 살아있습니다 물고기니까 물고기니까 물고기 물고기 물에 고기 물에 고기다 물고기 흠 물고기 흠 어 왜 안나가지지 흠 흠 어 여기는 사마기지 백투로피 선인장 선인장 그리고 음 거북이 도 있다 오오오오오오오 거북 거북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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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이고 다음 이게 끝이네요 다음 다음은 3번 방 방들 예 아...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들이래요 눈으로 세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서 보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별론데 뭐지 별로 다음 요기 옆에는 여기는 여기는 뭐 호텔 라운지 같은데 앞에는 광산이 있어요. 광차 달리고 있어. 뭐 구경하는 거야? 뭐지? 뭐야. 약간 이상해. 여기는 뭐야. 반대쪽이었잖아. 다음은 대충인가? 그래픽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뭔가. 그래픽은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뭔가 마인크래프트 같지는 않아. 엄청나게 좋아. 됐고. 다음은 여기는. 여기는 뭐지? 이게 뭘까? 여기는 침대. 멋있어. 멋있어. 끝이야. 그리고 여기는. 어.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렇게 멋있어. 와. 뭐야. 되게 넓은 것 같았는데. 거울이에요. 거울. 거울은 무슨 블록으로 만든 거야? 이거? 빨간 네더벽돌? 빨간 네더벽돌의 거울이야? 뭐지? 어떻게 된 거지? 끝이야. 끝이냐고. 이게 끝이냐고. 여기는 뭐야. 어. 어두운데 약간. 살짝 보여. 밑에 용암이야? 이거? 용암에. 용암은 원래 불나야 되는데 용암에서 빛이 안 나네. 이제 어째서지? 발경석 하나 한번 해볼까? 어. 너무 멋있는데 여기. 이렇게 하니까 진짜 멋있는데. 됐고. 다음. 다음은 4번. 여기는. 뭔가 퍼즐인 것 같아요. 음. 퍼즐인데.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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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퍼즐도 아닌거같은데? 퍼즐도 아니잖아 그냥 걸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리셋 퍼즐 아 머리가 열이 열이 다시 나는거같아 여기까지 해야되나 여기 봐봐 나무봐봐 나무를 뚫고 밖으로 나면 굉장한거 준비됐거든요 따란 짜잔 이것은 바로 황금돼지 눈으로 안들어줬어 눈이랑 완성 귀가 없어서 약간 이상한가? 귀 없다 정말 귀 없다 귀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귀 없다 귀가 없네 진짜 귀 없다 귀 없다 어 뭐야 덜 부서졌어 황금돼지 완성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요 이거 아주 엄청난 게임이었구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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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하하 tighten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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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